사순제 4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당진성당 고낙순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이를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을 따릅니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인가 산책길에서 나이가 지극한 부부가 함께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성분의 몸이 조금 불편해 보였는데 두 분이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한 기분이 들더군요 결혼 주례사에 흔히 등장하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로를 생각하며 검은 머리가 팥불이가 되도록 하는 이 구절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혼인 예식 중 합의 부분의 구절도 떠올랐습니다 나 아무는 당신을 남편 혹은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할 때나 아플 때나 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 사람의 시간 속에 담긴 무수한 히로애락의 역사가 함께 걷는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하고자 한다면 서로의 관계를 돌보고자 하는 의지와 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의지는 좋아하는 감정만으로 관계를 꾸려갈 수 없을 때 서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하고 정성은 서로의 관계 자체를 보살펴줍니다 매 순간 이러한 마음을 유지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인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지와 정성이 좋은 관계를 위한 기본적인 태도라고 바라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 1독서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구절이 무척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모성애보다도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 의지와 정성을 쏟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화답성의 10편 구절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진실하게 부르는 모든 이에게 가까이 계시네 관계에 대한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우리는 삶의 일체 하느님의 관계를 바라보며 의지와 정성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힘의 원 저는 바로 미사 성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오늘 영성체유 기도문은 이렇게 전합니다 이 성사로 저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미사 성제를 통하여 의지와 정성을 다해 우리와 관계를 이어나가십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당진성당 권학순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권학순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